피라마예요? 야 키우는 뭐야? 와 구웠지? 차가 기어가네요. 시켰습니다. 잠깐만요. 애들한테 말해줘야겠네요. 여보세요? 선생님! 네? 차가 너무 막혀서. 네. 지금 5시 반 찍혀요. 네? 5시 반. 그러면 그 창문 잠깐 여시고. 네. 선물 받으신 다음에 창문 다시 올리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? 아니 5시 반. 어떡해요? 어떻게 해서 여기 6시에 행사해야 되는데? 아 그럼 어떡해? 진짜 존나 밟고 싶은데. 진짜 차가 안 가. 내가 선생님 미리미리 출발해서 4시 아니었어요? 맞아요. 저 4시 반.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. 네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선생님. 어떻게 해야 되죠? 천천히 오세요. 어쩔 수 없지. 와 진짜 미쳤나봐. 아 쥐 됐네. 맨망뚝. 아 저 미안해 죽겠네. 고영업 концерт을 계속 좋아하는 Đi춤에 나온ysz이. 일원합니다! 하는 것에 Code. 열어쐐던 universe. 태국 006강 geb Momo 012강 기대합니다. 트위리입니다. kant종에서 시 경 alarmOO 팽팽팽 팽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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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 팽 도착했는데? 도착했어 어 내려봐 여기 1층 오케이 여기 건물 지하 1층 말하는건가? 오 진짜 너무 미안하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은 도라비 나갔어? 누구예요? 약간 선생님 스타일로 골랐거든요 프라다예요? 그럼요 미쳤나 봐 너에게 꼭 필요한 거라서 봐 야 프라다야? 그 잃어버리시는 게 있어가지고 뭐요? 잃어버리지 말라고 누구예요? 카드 지갑이요? 네 근데 신분증 잃어버리지잖아요 넣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스타일 제 스타일이네요? 딱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딱 선생님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쁜데? 이게 왜 네 스타일이야?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나 마술 스타일이 가겠다 선생님 카드 좀 그만 잃어버리세요 이제 한 개당 넣고 다녀야겠어요 너무 떠도가세요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선생님 8분 남았어요 빨리 뛰세요 네 4분 남았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오오오오 죄송해요 진짜 선생님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선물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제가 같이 써봐도 직접 써봐도 제가 같이 써봐도 제가 같이 써봐도 내 망뚝 맘에 들어야 될 텐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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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미스키 얼음이야 엄청나게 지금 뿌리면 안 될 것 같人民 오 여기. 또 선생님이 진짜 너무 좋아요. 아 선생님. 죄송한데 6시거든요. 네 빨리 가세요. 안녕하세요 다음에. 네 다음에 전화 좀 주세요. 야! 야 죄송합니다. 여리 grey yo 안녕! 저는 왜 이렇게 해. 이게 뭐예요? 진짜 여전히.. 아 죄송합니다 진짜. 아 맞아요.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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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엄 꺼나도 되죠 미니엄 꺼나도 되죠 이거 내 선물로 사주면서 만숙이가 이거 진짜 내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오 너무 예쁜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뺐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안 뺐거든요 너, 너 이 놈 내 일 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선생님 너무 아쉽네요 오늘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다음 다음에 봐요 이미 별풍선 한 닐를 아무튼 오 낯설은 발길